어제는 광복 75주년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의 기쁨 맛보고 감사하고 또 광복절 행사들, 연합예배들 이런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광복절의 그 기쁨, 그 행사들은 전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내는 이렇게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계속 통계가 코로나 확진자 통계가 확진됨으로 말면 우리 마음속에 참 불편함과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우리 모든 종교기관의 제한, 명령이란 정말 듣기도 생소한 이런 일들이 벌써 두 번째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드리는 모든 공예배는 문제 없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그룹 또 교회 내에서 식사하는 문제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동안 이미 잘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한 번도 구용예배를 공식적으로 재개한 적도 없고 소그룹 모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우리가 잘 예방하신다면 이번 어려움도 잘 넘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와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은 서러움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 국민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고문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정말 다 수탈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든 자기 재산들을 수탈을 당하고 아주 강제로 부과된 무거운 세금을 내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살아가는 가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마을 두 마을이 아니라 아주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또 병고치는 역사를 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정만 5천명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2만 명 되는 숫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오늘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셨다 따로 예수님이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조용한 곳으로 좀 외진 곳으로 간 겁니다 빈들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고립된 곳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휴가철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고 싶대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좀 연세가 드시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무인도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 사람 없는 곳 그냥 아무 타치 받지 않고 조용히 쉬었다고 하고 싶은 이게 휴가의 어떤 다른 양상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조용한 빈들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마태복음 오늘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인 받아 불우신 받았다 하는 거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 믿음 동일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목회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같이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제가 목회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무슨 영업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일에 대한 회의나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윈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만 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들이 정말 치열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더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땐 교회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교회가 별로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역동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이 아우성칠 때 교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제자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14장 15절 말씀이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곳에서 잘 수도 없고 또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잘 때가 온 거예요 집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빨리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걸 삼은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또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오늘 보여준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하는 우리 인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로 때와 장소의 메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먹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맞는 얘기도 되죠 이곳은 없으니까요 이곳은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들을 재울 수 있는 숙수도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는 이 제자들의 말이 한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충분히 가서 사먹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요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만 명 되는 사람이 가까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빵집에 간다면 돈이 다 있어도 빵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만 명 먹을 빵을 어디서 당장 만듭니까 몇 개 빵집을 다 털어도 몇 십 명 먹을 빵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병행구절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병행구절을 보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만 명 되는 사람을 파악을 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도 빠른 사람 숫자를 파악하고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되면 떡을 요만큼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걸 딱 예산이 나온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이 8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무슨 말입니까 빌립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해요 아주 빠른 계산으로 예산이 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예산 계획을 예수님께 알렸지만 이것은 결국 믿음 없는 얘기죠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돈은 없습니다 빌립은 또 이 지방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떡집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떡집들에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를 그냥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어린 아이가 중고등학교 아이가 성적이 너무너무 나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성적이 나빠요 또 학교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 진학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이 아이가 안 될 것 같아요 밑에 아이를 살펴보니까 너 밑에 몇 명 있는지 아니야 감사하게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점수면 서울 시내는 고사하고 어느 전국에 대학도 못 가는 거 알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걸 분석해 주고 너 그렇게 성적 안 나오면 못 간다는 얘기는 빌립 같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빌립 같은 사람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너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불가능하지만 너 분명히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업도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지난달에 배출이 이만큼 이번 달에 이만큼이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두 달 오면 우리는 망합니다 세 달 오면 망합니다 이런 계획과 추칙은 누구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거길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넘어서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조금 더 행동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다 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좀 내십시오 좀 내십시오 해갖고 모아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사면은 그래도 좀 욕이라도 할 정도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옛날에 도시락 못 사갖고 다니는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아주 젊은 사람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사람입니까 저처럼 젊은 사람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도시락을 당연히 싸갖고 갔죠 학교에서 급식이 어디 있었습니다 도시락 싸면 겨울에 학교 교실에 있는 난로에다가 얹어놓고 양은 도시락을 뜨끈뜨끈하게 해서 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 도시락을 안 싸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적어도 저희 반에 초등학교 70명 제가 72번까지 해봤으니까 70 몇 명 있을 때 적어도 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는 도시락을 늘 못 사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는 선생님이 도시락 뚜껑 몇 개를 걷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이렇게 걷고 다닙니다 저는 도시락을 못 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먹다가 이렇게 도시락 안 싸운 아이가 받은 거 보면 살짝 질투가 나기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지 못했던 소세지, 달걀 이런 것들이 반찬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베푸는 모습 다니 선생님들이 막 걷어가서 주는 모습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굶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열 몇 명이 안 싸웠는데 다 똑같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봤어요 야, 이게 기적이구나 아마도 안드레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좀 가지고 온 사람 좀 내십시오 우리 나눠 먹읍시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웬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를 내놔요 이 어린 아이는 남자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어린 아이가 이거라도 안 될까요? 하고 드렸는데 보리떡 사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안드레가 그렇게 체면 불구하고 막 구했다가 얻은 것이 고작 그거였던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드렸으니 대단한 믿음인데 안드레의 믿음에 본전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안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자니까요 이 두 제자의 믿음의 수준이 여덟이까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이 병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뭔가 이루실 줄로 기대했어야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고치는 기적과 저들을 먹이는 양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신뢰 하나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하실 수 있고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병고치는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하고 믿음 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와 장소의 얼매인 제도들의 믿음을 추월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당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이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때와 장소였지만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먼저 믿음으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식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식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수십 명씩 동그랗게 앉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수련회 가면 조별로 앉아 조별로 앉아 우리 옥수수 삶아와서 감자 줄게 하면서 조별로 나눠주는 것처럼 동그랗게 조별로 앉게 하신 거죠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왜 여기 앉게 하지?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의 위대성 중에 두드러진 것은 그가 고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길렀는데 얼마나 많이 고아들을 길렀냐면 15만 명 정도 15만 명 15명 고아 길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일 텐데 15만 명을 고아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먹을 것 너무나 부족한 그 시대에 어떻게 15만 명을 길러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을까요? 고아들을 먹였던 기적의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어느 날인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식사종을 치세요 일단 아니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식사종을 칩니까? 아니 그래도 쳐보세요 그래서 식사종을 치니까 애들이 식당으로 모였어요 빈 접시 하나 먹고 멀뚱멀뚱 눈뜨고 있을 그때에 교지 물로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이들이 지금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데 고기와 야채와 엄청난 물량의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갖고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식품업을 하시는 분인데 인근의 큰 공장에서 야유회를 하기로 해서 음식을 잔뜩 주문했는데 폭우가 와가지고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걸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야채나 생한이 아이들에게나 갖다 주자는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런 일뿐이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나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데 우유 마차가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고 바퀴가 빠지는데 고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유가 상할까 봐 상하는 아이들에게 주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를 다 길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라 주님이 주실 양식을 믿는다면 식당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믿음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빈들이에요 날도 이미 저물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식탁에 앉게 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축사의 믿음이에요 축사하시는 믿음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는 감사기도를 뜻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으로 여기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도입니까 때와 장소에 얼매인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빌리포스 4장 6절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오병유어가 있다고 봅니다 오병이요 아주 작은 것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린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 등록금 낼 수도 없고 이 담보대출 받은 이자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소득이 자꾸 줄어가고 빚만 늘어가면 우리 망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요처럼 보잘것 없고 2만 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아주 작은 것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바꾸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병이요가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됨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오병이어를 오늘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의 소득이 이것밖에 안 돼 도저히 이거 갖고 살 수가 없어 여보 우리 이거 갖고 못 살아요 어떻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우리 강에다 망했네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 그거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참 감동적인 만남과 헌금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의 사촌의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손님의 사촌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8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8살 너무나 예쁜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으니 정말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이게 10년 전 전 사건이에요 10년 전쯤 된 사건인데 이 보상금을 부모가 받았는데 이 아이가 눈에 밟혀 쓸 수가 없더래요 이 보상금을 쓰면 아이가 없어질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잘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 보상금을 쓰면 아이에 대한 흔적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이 아이의 피값으로 받은 보상금이 우리 생활비로 쓰여진다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슴에 안는 마음으로 그냥 보상금을 묻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동함이 오는 선한 일들 너무나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가 생기거나 이런 정말 이 아이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돈에서 빼서 그것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사촌동생이 아프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액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위로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의 보상금을 받은 거에 일부라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걸 고맙게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똑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조카죠 우리 조카의 피값인데 이걸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분도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우리 농어촌과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녀의 이름과 죽은 조카의 이름을 둘이 나란히 써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옥사님 이건 두 아이의 피값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금이 아니라 두 아이의 피값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이 아이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곳에 쓰고 싶습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수억 원의 헌금보다 더 강하게 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디다 쓸까 특별히 해외에 부탁을 하셨으니 해외 쪽에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피값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꼭 쓰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라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일상에 오병이어가 오병이어가 되지 말고 이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믿음은 나눠주는 믿음이죠 나눠주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앉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마다 결심만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생각은 해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런데 참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때와 장소라는 한계와 경험 속에 너무나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어요 이건 원래 안 되는 일이야 옛날에도 해봤는데 뭐 이건 상식이고 이건 경험이고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난 혼인잔치에서도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맹물인 걸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손님들에게 맹물인 걸 알면서도 가져다 줄 때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진 그 기적이 이루어진 걸 갖고 믿는 건 누구든지 못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주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산더미처럼 트럭에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나눠주는 건 왜 누가 못하겠습니까? 교회 예산이 넉넉해서 이 넉넉한 예산으로 계획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행장고가 넘쳐갖고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서 이 물질로 쓸 수 있는 선한 일들 계획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에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라는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획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빵집도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불가능한 해법만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 오만 가지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위로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심으로 우리 이 시대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단둘이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